1. 매일 맞이하는 하루, 아침이 열리고, 출근하는 바쁜 하루 우리가 받는 선물, 미지에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도 무슨 일이 있을지 진작이나 아무도 알 수 없는 희망의 박스, 날마다 하나둘 그것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 마음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날, 미소로 마음을 비우면 아름다운 하루가 되는 날, 내일은 좋은 하루의 선물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발걸음도 가볍게 출근하고, 기쁨과 행복 향하여 달려가는 늘 희망이란 이름의 선물이 옵니다. 시간과 싸우는 세월, 사랑이 꽃피는 마음이라면, 언제나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오늘도, 기쁜 선물의 하루를 빕니다. 좋은 글 중에서 좋은 글 중에서 좋은 글 중에서 좋은 글 중에서